안녕하세요. 기다리던 토크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용기백배에서 오늘 우리 남상효 대표님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은정혜 임씨 어떠셨어요? 저번 시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항상 용기백배는 뜨겁습니다. 좀 덥네요. 스튜디오가. 우리 남상효 대표님이 거의 스튜디오를 찜질방화해서 되게 뜨거워졌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꺼져서요. 그런 뜨거운 거 말고요. 그런 뜨거운 시간들, 가을의 열매를 위한 그런 뜨거운 시간들에 항상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고 많이 배워봐죠. 생각보다 굉장히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니까. 우리 은정혜 임씨가 보통 웬만하게 해서는 감동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무뚝뚝한 여자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용기백배 지금까지 나오셨던 여러분들 계시지만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탑3 안에 들어가시는데 저희 스쿨푸드 대표님, 이상윤 대표님 같은 경우도 질이 쫄딱 망하셔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셔서 1학년 중퇴하셨어요. 굉장히 힘든 생활고우를 겪으시고 결핵도 오시고 머리도 다 빠지시고 이러셨는데 오늘 오픈해주신 7번 해서 사업이 망하시고 곰팡이와 함께 살면서 곰팡이들이 내 마음까지 전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이 들 때 저도 자살을 두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99년에 한 번 그런데 그걸 이겨냈고 저를 살려냈던 형님이 계세요. 저한테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형님이 그 다음 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살의 영역이 뭔지 굉장히 잘 압니다. 제가 굉장히 밝게 보이고 하지만 이 밝은 것도 그런 어두움이 지나갔기 때문에 온 것 같고 아까 대표님의 그 이야기 들으면서 발레파킹도 하고 정말 동전으로 저도 맥도날드를 갔는데 카드를 긁었는데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옷을 입고 갔으나 가죽 잠바를 입고 갔으나 잔고는 없어서 다시 돌아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 이런 힘든 경험들은 저는 되게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살아남으면. 살아내면. 살아내면. 네. 살아내면. 그런데 맥도날드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방송이군요. 피펠도 안 맞습니다. 피펠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도 아까 엘. 롯데리아. 롯데리아 감사합니다. 어차피 없는 피펠. 밥버거 맛있는데. 네. 그땐 밥버거는 없었어요. 세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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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좋다. 좋네요. 피펠. 롯데리아 맥도날드. 텐트김에 용기백배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용기백배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뭐 뭔 주워도 좋습니다. 프라이도 좋고 뭐. 네. 아. 네. 현물로. 아. 뭔지 말해요. 현물도 좋고. 그 생각 못했네요. 동검도 좋고 저희는. 아. 기부천사세요. 받는 걸로. 주는 거 말고 받는 걸로 기부천사. 모든 잘 먹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감사하죠. 네. 모든. 음. 되게 그 용기가 되고. 많은 젊은이들한테 우리가. 근데 일곱 번 이렇게.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사업을 떨어먹고. 정말. 우리 현진영. 우리 출연하던 현진영 님은. 두 번을 떨어지셨어요. 예. 한강을. 예. 봤습니다. 저도 영상. 예. 죽지를 안 떨어지더라고요. 불멸의 사나이. 수영을 좀 하시나 봐요.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죽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떨어져도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죽자고 했는데도. 네. 그래서 두 번 하신 다음에 포기하셨대요. 아이고 난 살아내라는 뜻이구나. 하늘에 또 뜨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최근에 또 IT도 가셔가지고. 예. 예. 그 봉사하고. 그렇죠. 오셨는데. 잘 되실 겁니다. 뭐 또 우리 같은 용기백배 가족이시기 때문에. 아 예. 또 뭐 조만간 이렇게 저희. 곱해야죠. 네. 곱 뵙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그 저는. 남 대표님도 불멸의 전사. 정말 아무리 역경을 줘도 그 역경에서 살아나는. 네. 죽지 않는. 견뎌내는. 살아내는. 어.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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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거예요. 예. 아무리 강한 것을 견뎌냈어도. 네. 소위 뭐. 예. 넌 좀 마음에 들어요. 솔직하고 인간적이 약간. 솔직하다 진짜. 예. 실습이다. 예. 뭐 마치. 아무리 군대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도. 다시 갈래하면 가기 싫은 것처럼. 예. 싸이가 그래서 뜨는 거죠. 두 번 같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진짜 실습이다. 아이는 진짜 성공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공할 겁니다. 성공했죠. 더 성공해야 돼. 더. 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늦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언제 하셨나요? 2년 정도 됐고요. 2년까지가 딱 신혼이라고 해서. 지금 그 포인트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신혼이냐 아니냐. 아이는 아직 없으시고. 아이가 이제 생긴 지 막 9월 30일에 태어나서. 지금 8개월입니다. 8개월치. 브라보. 감사합니다. 아들인가요? 아들입니다. 대회를 잃었네요. 이런 상황이 문제 있어요. 딸을 낳아도 대회는 있는 겁니다. 이걸 방송에서 잃어맞으면 조심하세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이어간다고요. 아 예. 이거 조심하세요. 방송에서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역시 은정 교체 다 사녀죠. 그러니까요. 아 다음부터는. 네. 저 혼자 친한 걸로. 네. 아 이거. 굉장히. I love you. 네. 어우. 발음. 발음도 안 좋고. 갑자기. 갑자기. 부대가 멈춘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편하신 대로. 대를 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아서. 지금 8개월째여서요. 아들이 이제 막 기기 시작하다가요. 열심히 그거 아십니까? 애가 막 기어요. 근데 자세히 보고 있으면 기는데. 제자리에서 360도를 돕니다. 아. 네. 왜냐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아직 힘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아십니까? 아. 헉헉헉헉 떼고 이제 어디까지 왔나 쳐다봅니다. 애가. 제자리에요. 근데 그 방송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아버님과는 어떻게 지금 연락을. 너무 잘 지내죠. 아. 지금은. 아까도 제가 감사노트 때 말씀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 진심으로 용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도 고백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여러 계기가 있었고. 제가 먼저 찾아가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아버님이 떠나가시고. 그리고 아들 혼자서 어머니를 간호했는지. 굉장히 마치 그. 드라마의 그.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아. 저 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야 제 책을 사시니까요. 음. 그래야 제 책이 더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러분들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책을. 네. 그냥 말씀 드릴게요. 살짝. 살짝만. 그 당시에 제가 어머니 혼자 보살피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만나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묘효령의 젊은 여인이 계셨고요. 네. 지금 스물다섯 살이고. 제가 이제 마흔하납니다. 비슷한 나이 차이일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기 시작하셨고요. 그때 우연히 제가 아버지 언제 들어오세요. 하고 전화를 했는데. 어.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딱 끊었는데. 저 멀리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아. 그때 그 분노. 젊은 나이에. 이런 것들. 아. 이게 정말.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늘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사실 그때 제가 어리다 보니까. 그 분노를. 엄마는 아픈데. 엄마는 아픈데. 아니 어차피 어머니 이제 더 오래 못 사시는데. 이미 정해져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 그러면 내가 더 아버지 여자친구 만드세요. 할 텐데. 그거를 못 참고 그렇게 했나 라는.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났었고. 그래서 이제. 결별을 하고 아버지하고 안 봤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또 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서요. 용서를 못하면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아버지가 손해입니까. 제가 막 미워하고 막 이러면. 세상이 내가 막 미워하면 세상이 손해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제일 손해입니까.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아. 내려놓자. 나를 위해서 내려놓자. 해서 시작되고. 아버지를 용서를 처음은 못하겠지만. 아버지의 인생도 측은하다. 측은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측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측은한 마음이 조금 더 가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순간 저를 바라보니까. 아. 너무 이제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속에 미움도 없고. 화남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고요. 지금은 이런 농담도 합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전히 그 분 만나세요. 예. 도망갈 듯 하잖아요. 연로 하시면 아버지가. 예. 아직 도망 안 갈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도망갈 듯 하잖아요. 그런데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농담보려고. 거의 20살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진정한 사랑이야. 아버지 사랑을 찾은 거야. 맞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죠. 지금까지 계속. 그 아버님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성공한 남자이신이에요. 어쩌면 아들한테 사랑 받지. 그렇죠. 뭐 어떻게. 그렇죠. 어마어마하신 분이네요. 그 꿈이 아버지를 살게 한 거죠. 예. 아버지도 살아내신 거예요. 정하다 살아내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뭐. 이상합니다. 이거 뭐. 웃기도 울리도 참 애매한 상황인데. 살아내시죠. 아버지도 이렇게. 그렇구나. 잘 지냅니다. 아버지와.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네요. 할아버지가. 예. 그렇죠. 할아버지가 되신 거죠. 뭐. 조금 이제 새어머니이시잖아요. 그렇죠. 새어머니이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뭐. 아버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아버지 옆에 그분이 안 계시면요. 아버지 열로 하신데. 제가. 식사 챙겨드려야 되고. 옷 챙겨드려야 되고. 다 챙겨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자식이나 며느리가 해 주는 거 불편해요. 맞아요. 네. 내 옆에 짝이 해 주는 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현명하셨다는 거예요. 약간 좀 텀이 몇 개월. 그게 좀 속상하지만. 음. 그래도 아버지가 현명하셨죠. 저도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저희 스텝맘 이렇게 하시는데. 어머님이시죠. 스텝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방광하며 오셔서 그러시지만. 뭐 하여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참 공통점도 있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공통점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아주 애가 없다는 점. 그런데 부럽네요. 되게 부럽고. 공통점이 아니면 애까지 생기시는데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 똑같으면 안 돼요. 뭔가 퍼스널 브랜딩이 차이가 나야 되니까. 예. 애는 끝까지 안 가는 걸로.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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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학용을 굉장히 존경하기 때문에. 다산. 예예. 무조건. 그렇죠. 갈 때까지. 그 다산 그 다산입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많이. 다산이나 대를 잇는 거나. 아 대를 잇는 거나.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다음에 저 혼자 출연하는 걸로. 우리. 그. 젊은 친구도 요즘 보면 뭘 느끼세요? 음. 두 가지를 느껴요. 첫 번째는. 어. 뭐. 물론 어르신들이. 야. 그래도 우리 때보다 너네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통이 뭐야? 그럼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어. 사업에 실패한 거.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거. 세월호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마다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게 가장 큰 고통이야? 정답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죠. 결국은. 네. 남이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남이 대신 아파주는 거 아니고. 내 손 안에 가시가 제일 아프잖아요. 네. 저는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많은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야. 우리 때는 뭐. 우리 때에 비하면 너네 이거 고생도 아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음.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은. 아. 정말 힘들겠다. 막막하잖아요. 앞이. 뭘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뭘 위해서 취직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취직하고 나와서는 결혼도 못 하는데. M4세대, 34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해요. 안쓰럽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 M4세대. 거의 다 폭이 아니잖아요. 폭이 안 썼잖아요. 지금 켄트 김의 용기백배로 이렇게 정말. 멋지게 용기를 주고 계시니까. 정말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박수는 좀 세게 쳐주세요. 애매하게 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음.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어른이 권위가 있었고요. 선생님이 권위가 있었고요. 많은 권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멘토가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어른도 살기 힘듭니다. 예. 어른도 살기 힘들어요. 힘드시잖아요. 노인. 노인은 아니시지만. 노인도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 없고요. 자식들 위해서 모든 건 다 쏟아 부었지만. 자식이 나를 챙겨주지 않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어른이 없습니다. 누군가 멘토가 되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요. 두 번째 드는 청년들을 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얘기 꼭 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라.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살아내시라고. 꼭 포기하지 말라고. 꿈을 품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크아. 네. 살기가 힘드니까.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정말 필요하죠. 네. 용기 배구. 저 사실요.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서운함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 책도 베스트셀러입니다만. 제 책보다 더 많이 팔리는 책이 있거든요. 네.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제 책이 베스트셀러 됐을 때. 그 위에 더 많이 팔린 책이 미음받을 용기. 그리고 그 당시 혜민 스님도 나와서 책 나오고. 엄청난 베스트셀러. 저와는 비교도 안 돼요. 제가 그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태가 보면요. 이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생각해. 그냥 너 안을 들여다보고 행복하게 살아. 그 얘기 틀린 거 아닌데요. 틀린 거 아닌데요. 그래서 현실을 돌아보면.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누구 멘트 같은데. 맞아요. 행복하지 않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누군가 현실을 직시하고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때로는 그거 너 세상에 대해서 반기 들어.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해. 대항해. 그리고 포기하지 마.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해 봐. 왜? 나도 그렇게 살아냈으니까 너도 살아내봐. 그런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그때 왜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아파야 된다. 어쩌면 원래 아픈 게 청춘이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패러디라는 게 아프면 환자다. 저는 또 이 패러디가 생각나네요.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튼 그분 책은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역시 저의 운명을 바꾼 책들 중에도 하나였고 당연히 청춘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극복해내라는 좋은 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을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목소리도 있는 반면 한편은 계속해서 이 현실도 얘기해주고 너희들이 실천해야 돼. 움직여야 돼. 살아내야 돼. 얘기해주는 목소리도 역시 중요하다. 힐링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오히려 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한테 오히려 아버지 세대가 낭만이 있었고 그렇죠. 용기가 있었고 폐기가 있었고 다 망가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넌 그 당시에 잠실에다가 아파트 몇 개 샀으면 이게 됐을 텐데 그걸 아파트로 얘기하시네요. 부동산도 토기도 있었구만 방송에서 터북시라는 얘기인데 뭐 어때요? 아파트 부동산 얘기. 이 방송의 매력이 여기 있네요. 막 가는 거지 뭐. 뭐 있어요 우리? 맞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정말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미래도 그렇고 이게 성장세가 아니잖아요. 저희 이제 저성장. 다른 어떤 굉장히 유기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최근에 사드도 그렇고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를 뭐 어디에다가 이거를 지금 해야 될지 솔직히 6.25 전쟁보다 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사드배치가 6.25 전쟁 나는 것보다는 나니까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겪은 세대도 있는 거예요. 사드배치 때문에 역학관계 야 우리가 진짜 국제정세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얘기하지만 아 6.25 터지는 것보다 난 정세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과 남북이. 그것도 인정해야죠. 그 세대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제 그냥 이거 아픈 거야.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저 또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같이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이 맞아요. 정말 취업을 더 잘할 수 있고 맞아요. 대학 등록금도 지금 미국도 보니까 굉장히 장난 아니게 놀랐고 여기도 올라왔고 다 대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아이비리그 나와도 다 지금 빅쟁이들이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아이비리그 나오고 그게 잘 아시죠? 전 몰랐습니다. 그나마 나아요. 옛날보다는 옛날에 그나마 쌌었는데 지금은 거의 1억이 됐어요. 1년 학비가 1년 학비가요. 그러면 4년이면 학비만 4억에 생활비까지 하게 되면 그냥 6억에서 7억 깨지는 겁니다. 그럼 왜 가죠? 아까 얘기하신 잠실에 아파트를 사면 되는데 6억이면 그러니까 이제는 땅을 사는 게 낫지 막 나가는 방송이라서 제가 한마디 던졌고요. 땅을 사는 게 낫지 그렇죠. 과연 이 대학교 졸업장이 부동산 프로그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까? 아 RTN이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앞서서 용기에 대한 정의 강의 때 맨 처음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믿는 구석. 왜 우리 아버지 때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다 힘들었지만 이런 얘기가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낭만을 가지고 살아도요. 굶을 걱정 없었거든요. 대학 나오면 취직됐고요. 다 못 산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그러니까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믿을 만한 구석으로 금수저면 그래도 괜찮지만 내가 흑수저인데 믿을 만한 구석 없고 대학 나오면 취업 보장됩니까? 안 되잖아요. 믿을 만한 구석 없는 거예요. 대학원 나와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따갖고 취직했어요. 취직하면 부자 됩니까? 성공합니까? 승진이 안 돼요. 승진이 안 돼요. 승진이 안 되니까 돈은 없는데 아주 정말 현명한 처자가 나타나서 난 없어도 당신한테 시집 갈 거야. 나타납니까? 일단 있긴 있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했지. 당신한테 안 와. 있긴 있는데 당신한테 안 와. 있긴 있는데 당신한테 안 와. 처자도 힘들어요. 있긴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 있는데 가더라고요. 그런 현명을 찾아도. 결혼하기 힘들죠. 결혼하지 않는데 애부터 낳으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믿을 구석이 없는 거죠.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렵다는 거는요. 지금 청년들이 어렵다는 건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방송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나온 거죠. 간인식 수술을 하는 거죠. 간이니까? 간땡이를 그렇게 하자. 사실 지금은 간인식 수준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용기를 잃어가는 이 세대를 보면 저는 거의 암환자 수준이라고 봅니다. 간인식까지가 안 되는구나. 이 시간이 계속해서 가면 뻔한 겁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공렬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이거는 암환자라고 봐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식 정도가 아니라 심장도 그렇고 싹 다 교체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죠. 이걸 청년들이 지금 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지혜롭고 또 용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세시거든요. 이번 총선 때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정치 절대 변화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힘을 느끼신 거예요. 바로 그런 때라고 지금 봅니다. 정치 얘기까지. 부동산에서 정치까지. 폭넓은. 아주 자유로우니까. 뭐든 좋습니다. 그렇죠. 훈훈한 방송이에요. 그런데 그 믿을 구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믿을 구석을 찾는 방법이 아마 제가 강의했던 것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살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도 요약을 하고 또 요약을 해서 제가 살아내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기록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여러분들 용기 있고 실천력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서 뭐냐?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플래닝 노트.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내 꿈은 뭔데?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면 나는 이렇게 기여를 할 거야. 그러려면 나는 이걸 할 거야. 한번 꿈도 적어보고요. 그러다 보면 내 뜻대로 잘 안 돼. 화가 나. 그러면 왜 안 되지? 나 너무 화가 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그런 것도 적어보고 바로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을 구석이 어디 있냐면 저는 책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앞서서도 우리 캡티드님이 Check it out. 이거 발음 괜찮네. 말씀하셨지만 아이비리그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꽤 되는 걸로 차라리 부동산 박람회 사셨으면 후회돼요. 우리 아버지 이거 올빵했는데 나한테 그러니까요. 우리 집 망했어. 괜찮습니다. 우리 캡티드님이 아버지 잘 비양하면 돼요. 비양하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타이머신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 학교 안 가서 좋으니까 빨리 땅 사세요. 땅. 우리 아버지가 대학교를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폰이 주셔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졸업장이가 나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한번 만나면 걸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그거 내 땅인데 지금 믿을 구석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우리 집 망했어. 믿을 구석이 뭐 타이머신 뭐 잠실 땅 이렇게 가면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여러분들 우리 앞에 지금 200명 강의 듣고 계시고 지금 예? 지금 수많은 시청자가 보고 계신데요. 사연을 들으면서도 믿을 구석이 생기는 게 그 비록 땅은 못 샀지만 땅과는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진 경험과 지식들을 하버드에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을 구석이 아니에요. 하버드에서 얻었다고 어떻게 장담하시죠? 우리 아버님인가? 아 방송이 아니에요. 박사 대도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책을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한번 책을 써보라고 얘기해 보시고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요. 책을 많이 읽는 것과 쓰는 것은 다른데요.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공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책을 쓰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을 쓰다 보면 내 꿈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주 정리가 잘 됩니다. 윤복 의원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기록하는 얘기하고 연관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퍼스널 브랜딩이 돼요. 저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써라. 그게 바로 믿을 만한 구석의 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잘하는 일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들이 너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뭐야. 감각이 없어. 넌 감각이 없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넌 감각이 없어. 이런 거 들어도 김성환 작가님이 줄을 듣던 말이죠. 분명히 자기를 좋아하는 게 있죠. 김 작가님처럼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고 열렸잖아요. 그게 바로 믿을 만한 구석이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 문이 닫혀도 이 문이 열릴 거라는 그 믿음. 내 자신을 믿어라. 내 자신을 믿고요. 그렇죠. 그게 믿을 만한 구석이죠. 우리 용기백배방송도 기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글로 써가지고 원래 뇌생남에서 첫 방송 하기 전에 피디님이 연락 오셔서 한 시간 동안 저를 꼬셨어요. 뇌생남에 나오라고. 그런데 뭐 좀 그냥 굉장히 오랜 시간 녹화하는데 키가 적었나 보죠. 그것도 좀 적었는데 몸장 사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온다고 보잖아요. 이분이 잠실당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내나 경제학과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아 그렇잖아요. 진짜 시간 대비 가성비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돈 때문에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너무 좀 주니까 말 좀 해. 영장 보니까 보통 이렇게 사회사를 안 까는데 잘 까고 싶더라고요. 경제학과입니다. 네. 올림픽 공원 같이 벌어요. 잠실에서. 기록에서. 그래서 이제 아 작년 여름에 저희가 생각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었던 거예요. 예. 조금 젊은 친구들한테 용기를 좀 주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우리 김상윤 팀장님 만나게 돼서 어떻게 얘기하다. 의교초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늘 이렇게 남상윤 대표님까지 나왔는데 저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참 오늘 정말 큰 거를 얻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정도의 방송이면 제가 보인 CNN이나 AAC, MBC에서도 부할 수 없는 거의 한 2,300만 불짜리 2밀년, 3밀년 달러스 정도 되는 건데 여러분들 꼭짜리 걸 7밀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6억 정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도 CNN 나가고 싶습니다. 예. 예. CNN은 막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공짜로 이거를 두 번, 세 번 반복한다고 해서 전혀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무한방법. 아 그런가요? 아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건가요? 뭐 드려야죠. 아 그렇구나. 진다고 돈이 낸 건 아닌 거죠. 네이버 케이스도 나가거든요. 네. 네이버. 아 예. 지식인. 너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거 같아요. 이게 막랑하는 방송인 줄 알고 제가 부동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많은 분들이 보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남상일 대표님은 많이 알려주실 거고 우리 은정임 씨 또 뭐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요? 네.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그냥 그날 느꼈던 것들 그런 거 쓰는 건데 그런 게 나중에 다시 돌아보니까 많이 배움도 되고 쓸 때에는 몰랐던 것들 다시 느끼면서 발전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쓰라는 게 제가 그런 적어놨던 그런 기록들을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많이 사주세요. 네. 책을 저기 사달라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여기는 부동산 얘기하다가 끝나고 여기는 자기 쓰는 책 많이 팔아달라고 얘기하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나와지도 않았어. 심지어 나오지도 않았다고 일기만 쓰고 있어. 누가 뭐 안내의 일기도 아니고 그 일기가 모을 만한 가치 있다고 사겠습니다. 은정의 일기. 은정의 일기. 뭐 무슨 6.25 동란에 쓴 일기도 아니고 그런 거 말고요. 방세경 그래야 돼요. 네. 그런 일기 말고 꿈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고 같이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공유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부터 써보는 거예요. 실은 저는 한 줄 나다움 노트 한 줄 용기 노트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제가 생각하는 용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봤거든요. 이게 모이면 용기에 대한 저의 철학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것이 철학이 잘 쌓이면 책도 쓰는 것이고 또 강의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그걸 한번 한 줄씩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사주지 말라고 해도 책은 자연스럽게 많이 팔리지 않을까 아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재밌게 알아요. 뭐 저기 지금 나가도 책 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일기는 철학의 글귀를 많이 쓰다 보면 촌철살인이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건 이해 되십니까? 네 저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촌철살인 그래서 우리 남상효 대표님께서 오늘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 주신다면 제가요? 저는 마무리 멘트를 하기보다는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딱 하나죠.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삶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살아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동사, 타동사로서 삶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자동사고 살아내다는 것은 타동사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영어로는 프로액티브하게 하는 건데 저 또한 이걸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고 힘든 것을 겪어낸 분은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강연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남의 글을 인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글을 말씀한다는 것 나만의 기록으로 그게 결국 자기 것인 것 같아요. 항상 남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 남상효 대표님의 용기백백 많은 젊은이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정말 입양된 한국의 피를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게 알려져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 많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상효 대표님이 앞으로 200억 달성하고 내년에 2천억 하고 그다음에 2조하고 그다음에 CNN에 나오고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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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